여자는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한 사람한테는 털어놓는다는 사실 아세요? 우리 비밀은 털어놓으면 안됩니다. 지금 꼬시는 거야? 꼬시는 거면 넘어올래? 난 그 와이프 불쌍해 보이더라. 불쌍? 좀 어두워 보이지? 한티? 자세히도 봤다. 옷 입는 거 옆에서 참견하는 게 취급이라잖아. 남편은 잘 입혔잖아. 제가 양복이나 달랑 몇 벌 팔러 온 건 아니고요. 더 사야 된다. 또 몇몇여? 너 원래 그렇게 재수없니? 아니, 소시! 내가 그낮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짓을 했지? 그런 날 보면 100% 보름달 떠있는 밤이랄. 야, 기분 더러워. 나 어떡해. 지금은 민재씨 생각밖에 안 나는데. 대신 감동시켜주면 되잖아. 정민재, 여기 웬일이야? 이 모임 너무 재밌다. 나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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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.